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아버지 판박이처럼 생겼구나. 하기에 아들이 아버지를 담자는 누구를 담셨습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씨 북콘서트 관련 기사를 보면서 든 생각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문석균 출마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장남석균씨가 1월 11일날 출판기념회를 열고 아버지 길을 걷겠다 하면서 4월 15일날 총선을 선언했습니다. 문석균씨는 그날 참석한 자리에서 아빠 찬스는 단호히 거부하겠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문석균씨가 펴난 책 제목은 그 집 아들입니다. 그 집 아들입니다. 그 집 아들이니까 문희상 집 아들이라는 이야기죠. 책 제목부터 아버지 프레미엄을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석균씨가 지역구를 물려 반대한 대중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은 지난 연말에 문희상 의장의 행보와도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야당의 반대 속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처리안에서 협격한 공언을 한 사람이 문희상 의장입니다. 일방적으로 야당에게 불리하고 여당에게 유리한 그런 국회의 운영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야당은 물론이고 이 땅에 양식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 양반이 여당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아들의 지역구 성계를 하려고 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국당 의원들은 아빠 찬스 아웃이라는 피게스를 들고 국회의장석에 앉아있는 문희상씨를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문석준씨는 문희상 의장 지역구인 의정부 가베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위원회 상임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세간의 지역구 세습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한 문석준씨는 선출직의 세습이란 프레임을 덮어 씌우는 것은 공당과 의정부 시민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시작부터 아주 말도 잘 만들어낸다 그런 인상을 갖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세습 논쟁입니다. 문희상씨는 육선 의원입니다. 사계배 오나와 마찬가지로 내가 힘들어서 갖고 온 이 지역구를 이 아까운 지역구를 아들 아니면 누구한테 물려주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인간의 행동 동기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12월 말에 그런 문제성 있는 법안들이 통과되는데 그렇게 아주 열렬하게 여당에 협조한 것도 결국은 아버지 입장에서 나이 50줄에 들어서는 아들에게 큰 선물을 하기 위함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문희상 의장은 완강히 거부하고 펄쩍 뛰겠지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공천권과 키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 양반이 저렇게 나이 들어서 주태를 뿌린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그게 또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들도 문희상 국회의장의 선택에 적극적으로 동조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들이 알아서 후보 출마를 자제할 것이고 또 이런 설례가 만들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가운데 다선 위원들은 나한테도 우리 집 애들을 챙겨줄 수 있는 아빠 찬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설례가 만들지 않느냐 문희상 씨 한께도 좋은 것이고 우리 한께도 좋은 것이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의 다선 위원들이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일본의 자민당 가운데 한 3분의 1 정도가 세섭위원이기 때문에 일본을 항상 이렇게 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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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지만 또 그런 것은 딱 가져와서 배우면 좋지 않겠냐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많을 겁니다. 어쨌든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그들에게 이미 익숙한 특권과 방칙에다가 또 한 가지를 더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섭입니다. 특권 더하기 반칙 더하기 세섭입니다. 거기다 장기 집권까지 하나인데 더하면 완벽한 조합이 되겠네요. 다음에 마지막 질문은 향후 결과입니다. 문희상 아들의 세섭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비판적인 눈초리와 그런 시각을 아마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문희상 아들의 지역구를 물려주는 프로젝트를 성인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나 민심에 우리는 크게 연연해하지 않겠다 이런 판단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법적으로 보면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들이 아주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에서 지역구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아직 관행으로 자리 잡은 상태가 아니고 그것에 대한 일반 유권자들의 거부감이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앞으로 이것이 통과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다선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도 문희상 위원처럼 지역구를 자식에게 물려줘야겠다. 그렇게 유산 목록의 지역구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힘들죠. 세상 사람들이 꼽지 않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문석균 씨는 아버지가 20년 넘게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따가운 지역구를 발판으로 인생 후반전을 아주 화려하게 국회에 입성할 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일반 국민들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인물이 계속해서 카메라에 비춰지는 그런 장면들을 아마 앞으로도 계속 목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업도 아니고 선출직이라는 공직을 세습하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고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아버지를 잘 만난 사람은 좋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